어머? 토끼? 진짜 이 집 곳에 내 흔적이 엄청 많다. 저거는 제가 직접 만든 반찬들이에요, 실제로. 이거 좀 해 놓고 가야겠다. 지금 오늘 삼자. 아유, 정성이 많이 들어갔네요. 토끼 씨가 사랑할 수밖에 없네. 이렇게 정성. 꽃가득 사오고. 뭐 메모라도 좀 남기고 갈까? 토끼 씨가 누군지 몰라도. 갑자기 감성에 절을. 제가 서울 상경에서 처음으로 친해진 친구예요. 늘 고마움이 되게 많고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은 친구예요.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정말 큰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는 친구죠.